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씁 아 unbelievably 쥼대 이거 두개 쥼댄다 사우더 아는 여자가 나무중에 죽을땐 아는 여자가 나무중에 죽을땐 그래서 다른 사람 봤나요? 아니, 누구 도구, 소녀, 지구? 물론,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크피, 우리의 한 명을 이렇게 해봅시다 그의 남은 남은이 제일 유력한데 그리고 두번째는 약간 퍼주라고 해야지 보통 어, 돈 나눠먹는 그 사람일수도 있고 돈을 안가져왔으니까 두개, 두명정도 훔쳐서 지내요 눈 감겨주고 목 절단면을 안보겠습니다 그 마법이야, 여기 마법도 있어? 못 끼워져있네요 아까 예쁘다고 했던 그 리본이지? 음, 너도 안 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썹 이상해졌는데, 조사하다가 얼굴이 이것도 무스비 아, 씨발 아무리 생각해도 58달러 존나 아깝네, 씨발 아, 58달러 진짜 똑같지 않냐? 58달러 진짜 괜찮네, 아까 그냥 돈 주지 말걸 어쩜 죽는건데 떠나자, 어 여기는 딴 데서 죽이고 여기는 머리를 갖다 놓은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사할게 그다지 없는거 같아 시간,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고 이건 메세지입니다 코난 모두 갑시다 왜 그녀? 이건 메세지 그치 메세지? 메세지? 아, 모르겠어요, Baby 아, 항상 공격을 받는거에요 근데 그냥, 뭐, 이런게, 당신이 생각하는거에요? 그치? 위치 이 여자가 죽었으니까 백설로 갈아탑시다 백설로 공주가 그 마녀도 있겠네 내가 들고 와야 되는거야 이 대가리? 대가리 어떻게 들고 왔냐? 손에 들고 가기 좀 그렇잖아 어 포장할거 없나? 어허 선물상 보장이라도 어 뭐야 이 새끼들 아까 그 새끼들이 좀 가네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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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거짓말 아니 아니 덤벼 어허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목걸이 봐봐 목걸이 봐봐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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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머리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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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k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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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말은 좀, 도라이로 하면 돼 그는 Fable가 죽였는데 그는 Fable가 죽였는데 그는 Fable가 죽였어 이 상황에 빨리하고 마지막에 필요한 것들은 Fable town 그는 우리의 죽음이 있는 것들 네? 비비안에 담아둔 그는 나의... 마사지 그럼요 마사지 마사지 어디가? 비사 같은 느낌이야 가봐 예. 못 끊어. 잊어버리지 아무것도 안 해버려도 돼 그럼 셰프, 센터 아니면 한번 찾아올자 알게 말해 바로 말렸을거야, 형님 너는 더 이상 죽는거야 알겠지 아... 저가 더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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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직도 더 좋은데 네... 아... 아... 크ane는 별로 좋아하고 아... 하지 마 아... 누굴 받을 수 있는지? 크ane... 그 시간을 정말 걱정하지 않도록 네네.. 정말 스트레스에 대한 냄새가 나서 문을 마셔서 그 뒤에 뭐야? 남들어? 형님Ich이.. 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동물이야? 환상의 동물이냐? iau! 안녕, session 술? 또 안전히 몇 년? 어디서 받았겠지? 리빰바니의 아파트였어 그럼 너희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마... 어떻게 하세요 오늘, Mr. Bigby? 네, 저는 뭐... 젊어, Bufkin. Bufkin, 그 책들. 그 책들? 그 책들은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 그 책들은 더 정확한 것들. 거울을 보네 거울을 보네 맛을 받으러 왔는데 예약을 지금 한다고? 그래? 뭐? 다른시간이 있으니깐 거울 한번 봅시다 된다고 해야겠는데? 대암을 하고 아 거울이구나? 어떤거? 아 거울아 거울아 그거 해야되구나 음... 너는 가능하다면 이 패벌에 대해 말해주세요 봐봐? 정말 어려웠어 응... 내가 2분만 가까이 넘어갔어 그것도 필요없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떤 패벌에 대해 알아보세요? 음... 이름은 몰라 포주 말하는 거 있지 난 포주를 지금 그걸로 찍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럼... 너는 아직까지 내가 도와줄게 나뭇꾼을 하자 그러면 나뭇꾼이 맞겠다 나뭇꾼이 맞게 나뭇꾼이 맞게 두번째 외국이자니까 나뭇꾼은 범인이 아니야 나뭇꾼은 범인이 아니야 수처맞이고 그렇게 할 수 없어 오 쒸... 어느 길이야? 죄송합니다, 빅비 내가 볼 수 있을지 내가 볼 수 있을지 내가 볼 수 있을지 커다란다 부프키를 한번 볼게요 부프키를 한번 볼게요 부프키를 한번 볼게요 부프키를 한번 볼게요 헤이! 바퀴을 내려면 기업을 다시 나가 아직 찾고 있어 마냥 백설 날 알게 스노우와이 전화하고 있지 정신이 없지 문의 안 좋은데 그 그 공간에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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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다 아무도 없지 아주 좋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야 수취한 연기를 이걸로 이걸로 볼 줄 알고 수취한 연기를 안다고? 말이 되냐? 얼마 안 됐어 어? 저 램프도 있네 저거 질 아니냐? 질 저 소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마법 램프? 저 쓰면 안 되나? 대충 보니까 뭐 맞네 이건 약간 동화책 같은 게 좀 많은 것 같고 동화책 중에 이제 범인에서 살려고 하는 거지 자 한번 저 아까 진의 그 보러 가자 이거는 그 백서 이거 신데렐라가 탔던 그 마차 그건가? 호박마차? 이거는 뭐 독수리 그려져있고 음 한번 봅시다 이거 신데렐라죠 이건 뭐지? 나 못 뿌리죠 이건? 이건? 마법무기였네 약간 그거? 흠.. 이쪽은 또 이것도 있네 그 문장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 문장 어 저 문장 아까 봤던 문장이지 알.. 알랄랄라우 네.. 이 문장이란? 이 문장이란? 마리야, 생각 좀 해 보자. 말이야. 말이야. 아까 죽었던 애가 이거야. 어. 라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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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t what we came for. 남편이. manos faith, she was married to prince lawrence. I mean, that's more thanfleur. yeah. we should talk to the husband. you think he did it? this sort of thing, it's usually the person who quit the fast.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것 같다. 한 번 더 봅시다. 모든 게 다 봅시다. 모든 게 다 봅시다. 모든 게 다 봅시다. 모든 게 다 봅시다. 우리 모두 알아듣는 이름을 알 수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아기도 이 삼형제 아기도 이 삼형제 아기도 이 삼형제 아 이게 아까 그 아빠야 아빠 아빠가 얘랑 결혈라고 했는데 당뇨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름다움을 가르쳤다 I haven't seen banjer around for a while He likes his privacy I think I wish toad would like his a bit more 아기 이본바 이게 네 어? 이건 빨가망토지 늑대? 이건 본인이죠? 아, 그 빨간 빨간색은 내가 싫어하지 않나 어? 백설이죠? 난, 그건 난이구나 난쟁이들 어디있냐? 응, 투 워즈 내가 말했으면 더 좋겠어 약간 눈이 좀 무서운데, 난쟁이들? 안녕, 친구들 그 우즈맨? 응, 그리고 이 자식 볼 거 다 맞지? 어 아까 지금 거울로 가볼게요 거울에, 아 그 이름 말하면 대충 다 해주기 때문에 그 새끼는 거울이 여기 있었나? 쟤는 키 없나? 거울이 보는 게 맞겠지? 응 말이구나 미르 미르, 블라블라 에이블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라블라 그녀를 몇가지?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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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정의가 되는지 빅피 이것은 마법 같은데 걸렸었구나넌 아까도 계속 여자를 얘기했었지 그녀가 프린스, 로렌스 자고 있지? 오, 신발 비싼, 오! 백프로네, 이 개새끼. 칼 두고 있는 거 봐. 파리 차 걸렸네? 지금 시작해야 할 거야. 이리 와, 저희 쪽으로 갈 거야. 어, 전 왔다. 미안해, 저는 그것을 구입해야 해. 도랑검같이 생긴 걸로 자산했다고? 실례합니다, 도랑검사. 네, 저는... 그는? 잠시만요. 비그비. 당신이 필요해. 비그비! 저, 저, 도랑검사. 여기있어? 네, 너 왜? 뭐해? 비그비! 쒸, 귀신이, 저, 도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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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베랑검사. 도랑검사. 아이, 쒸, 아이! 뭐였지? 뭐였지? 잘 모르겠지. 도랑검사게 된 거에요. 뭐였지? 한자랑은? 아니, 모르겠어. 말하지 않았을 못했을 것 같긴 했는가.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아, 이거는... 개구리 새끼는 아까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개구리 새끼는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먼저 안 가겠습니다, 개새끼 저거 무조건 전마부터 갑니다, 로렌스부터 갑니다 아까 들었죠, 저한테 침 뱉는 거 예, 절대 먼저 안 갑니다 도드가 누구였지? 그는 그는? 모르겠어요, 가능합니다 누군다든지, 도드가 본 적이 없지 그럼, 프린스 로렌스는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는 못 봤지 예, 그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와, 먼저 어디를? 당연히 페이스 부터지 비 비! 쟤! 들으세요? 그는 도둑을 걸고 있는 것들 그는 그는? 그는 남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로렌스 아, 로렌스야 아, 로렌스야 우리 내 집 자식한테 기회를 부를 필요가 주로 알겠어 너는 저한테 완전 개구리겠구나 그거 알겠어 그리고 도둑은 어렵다 도둑은 어렵고 도둑은? 도둑은? 도둑은요? 도둑은 sometimes 거리에 정해야 할 수 있나요 알겠어 chess chess 좀... 뭐 사네 아 canter i dont want to stay here any longer than we have to so lets just pick an approach and stick to it okay just human we're here to question the lourke's how'll do them up on the suspect list or a cross him off entirely okay what is it i just i just don't think you did it cases like this Isn't it usually the husband 창부터 보겠습니다 에이 에이 죽었네 어 집에 찢어 죽었네 색깔부터가 시체 색깔인데 아 정말 죽은거 같아 볼게 여기 밖에 없나? 들어가자 이제 에이 오픈아 It's big b I need to talk to you 부사야지 뭐 볼 수 없지 딴 데 볼만한게 창물로 들어가는게 빠르겠다 창물로 들어가야 되나? 뭐하냐 너 심마 신고들어 갔네 시트성 냄새나나봐 맥주하고 섬기 틀어놨고 죽었네 색깔 봐봐 피부 색깔부터 이상해 꽤 된 것 같은데 하루 정도 된 게 아닌 것 같아 하루가 아니라 삼사해주면 된 것 같은데 하루가 아니라 무슨 상풍기 틀어놔 죽었다고 미친놈들이야 상풍기 상풍기 틀어놔 죽었대 씨발 으흐흐흐흐흠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부터 피자구 총알구멍 총알구멍 좀 내놓은 mbali 마칭 심리 콜라 찬 도착 흐르시 섬 알약 보통 알약 나오면 살인이나 자살인적인 수면제가 많아 내가 코안에서 봤어 왜왜? 손 먹을 거 없구나 죽은 지 2, 3일이 됐다는 거죠? 하루 마냥 말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총도 맞은 거 같거든? 손목을 쓴 거 정도만 안 써? 괜찮은데? 약간 힘든 상황에 살았어 회신이 나와가지고 힘들게 살았어 딴 데 보러 가자 장롱 속 안 보자 헤어지는 상태였는데 약간 별거 중 상태였나봐 책은 오랫동안 끊지진 않았고 생활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다 음 술 안 듣겠어 세금은 낸다 어 먹을 거 보자 파크 더 엔터 넥스트 위크 다음 주 다음 주 나한테 있어 다시 다시 한번 볼게 넥스트 위크 다음 주 피자 인 더 피자 인 더 패티 모르겠다 미안하다 마이트 피자가 적혀 있어 넥스트 위크 다음 주에 피자 먹자 는 뜻이지 음 다음 주 피자 다음 주 피자 이거 먼저 기억해 놓자 자 바닥 한번 보고 납세자 흠 잠시만 끈적거리 응 잠시만 끈적거리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 손목에 있는 피는 말랐는데 바닥에 있는 끈적거린다 물론 체온 되면 아 체온 되면 말할 수가 없지 죽을 때 나왔을 텐데 생각을 좀 해보자 김지원의 보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두 명이 죽은 거야 이 집에서 두 명이 죽은 거야 아까 지금 뭔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는 시체야 페이스가 여기서 죽은 거야 이게 맞아 맞지 저 피는 말라 있었는데 여기 피는 끈적거린다 왜 그러겠어 생각해보라고 페이스가 여기서 죽은 거야 선풍계가 말렸어 야 이 개새끼야 말이 되는 소리야 선풍계가 어떻게 말려 미뤄가 내가 보여줬어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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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냥 이해하지 않았어 왜 사람이 죽을까 네 네 농가가가 있었는데 없어졌고 바닥에 있는 피니가 끈적거려 근데 저 사람 페이스 페이스라고 그러지 않아요 페이스니까 페이스한테 있는 피니가 다 말랐어 죽은 게 몇 시 됐다는 거죠 여기서 두 건의 사인 사건이 일어났다 얘를 죽이고 대기 타고 있다고 페이스가 죽인 거야 침대지 어 메세지가 있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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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왜 살아있어 인마?